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불가 4달 11월 24일 시행 이런 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플라스틱 다시 말해서 봉투 생산량과 소비량이 어떻게 되신지 아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플라스틱 평균 소비량은 2016 통계에 의하면 98.2kg입니다. 더 심각한 것, 더 심각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연간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도에는 125억 개, 2015년도에는 216억 개, 2021년도에는 500억 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 증가했습니까? 1인당 연간 일회용 비닐 사용량은 2015년 기준 460개였는데 2021년 기준은, 놀라지 마십시오. 2배가 넘어갔습니다. 핀란드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4개. 우리는 200배 차이잖아요. 200배. 이런 비닐봉투를 사용하면 지구가 썩습니다. 온난화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생산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더 심각하게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또 하나, 놀라지 마십시오.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지역이 세계 2위와 3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과 낙동강. 인천은 세계 2위, 낙동강은 세계 3위입니다. 인천은 한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결국 서울이 세계 1위와 같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1개, 칫솔 1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세계 3위입니다.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심각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5초 걸리고 사용하는 데 5분 분해하는 데 500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한국경제, 돈 내도 비닐봉투 못 산다고 편의점 벌써부터 온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회용품 제한법안 내달 24일 시행 편의점 대부분 비닐봉투 발주 중단 소비자들 몰라 편의점들 골머리 왜 골머리를 해야 됩니까? 서울 관악구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김모씨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주는 문제를 두고 손님들과 신랑이 일하는 일이 잘했다.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 맞춰 본사에서 이미 발주 중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 비닐봉투는 매장에서 20원에서 1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닐봉투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각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 2위와 3위가 인천과 낙동과 8위라고 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다면 정말 앞으로 일용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 대형마트에서 등에서 편의점 재개점까지 규제가 넓어졌으며 만약 비닐봉투 판매 또는 무상채건 사실이 벽발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식당, 카페에서는 물론 일회용 조이컵 빨대 야구장에서는 일회용 비닐 음원 봉 사용이 금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인근 또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강모씨도 편의점에서 1년 가까이 알바를 했는데 봉투값을 받을 때도 불만인 분이 많았다. 책임 봉투가 떨어져 항의하는 고객이 직접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점주께서 따로 비닐봉투를 구해와 담아주는 경우도 전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런 분도 있었군요. 직장인 채무씨는 정부의 실환경 정책 취지는 공감하나 다행 봉투 가격 500원도 매번 산다고 하면서 부담입니다. 사람들이 장바구니나 다행 봉투 챙기기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매번 다행 봉투를 살텐데 이 또한 환경 오염이 아닌가 일회용 비닐 봉투 규제가 얼마나 실질성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만 살아서 그래요. 충분히 장바구니라든가 다행 봉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지구 오염을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한 사람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특히 대한민국도 2와 3일을 미세먼지 플라스틱을 인천과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지역을 갖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당장의 편의점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전부나 이런 새해 썩지 않는 이런 베일 봉투 이런 걸 빨리빨리 재개발해서 기업이라든가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 따라주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데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하는 데는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하는 데 50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누가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여러분과 함께 공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돈 내도 베일 봉투 못 산다고 편의점부터 편의점 벌써부터 혼란 안혜원 기자가 쓴 글을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 플라스틱 생산량이 전세계의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아프면 초록색이 사라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